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인가?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여행 중에 그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으니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좀 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무엇 때문에 떡 세 덩이를 얻을 수 있는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요구대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간청함 간청이라는 것은 간절히 청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 이 태도가 친구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이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생각을 드렸습니다 맞아 기도는 간절히 청하는 것이지 오늘 메시지 기도는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기도는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청하는 마음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멋부리는 게 아닙니다 체면을 차리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고 그런 태도가 기도가 아닙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 같은 거 버리십시오 그리고 넙죽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기도는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적용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응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체면과 자존심을 꺾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되ughters 가발 Lew 경 einige 혹시 하면 acost Kind Бог 말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